그렇지! 마이크, 좋아! 괜찮, 괜찮 좋아! 그렇지! 아 온다 온다! 두 분이 온다! 그렇지! 점수 맞다! 살 살 잡아주세요 들이 화이팅 와 이거 늦게 돼? 받아서 못 받는다 나이스 나 괜찮아? 잘하오저오 승훈아 ni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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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ly 1 성공! 좋았다! 3번 10, 3번 되게 참으라고? 나이스 잘했어 나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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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 안했네 아까 잘했던 거 화이트 거짓말 아 고생했어 цы powerful 진수가 아 잘 끝났다 아 진짜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이거 한 방으로 이겼네 3심이 가 1심인데 3심이 가 1심이 2심이 가고 아까 우리가 전에 2심이 가고 가서 2심이 가고 2심이 가고 2심이 가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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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첫번에 한 상대가 진짜 잘하는 진짜 못한 거 아니 1회에 또 끝났다 1회에 또 끝났다 2팀이 들어갔다 2팀이 들어갔다 2팀이 들어갔다 오케이 좋아 아 그거는 2팀이 1팀이 짜장르 4팀이 4팀이 파이팅 멋있는 거 해 멋있는 거 4팀이 2팀이 주인공 4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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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승답 그린acia 큰 승승은 여기 있는 것 같죠? 아 저거는 산에 입방당이 있고 여기는 다른 게 승식은 했구나 입방이 나와버린다고